이번 시간은 웹페이지에서 이미지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img 태그를 사용한다고 제가 써놨고요. 이미지를 표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문법은 img로 시작을 합니다. img 태그니까. 그리고 src는 이건 소스의 약자입니다. 즉 이미지가 위치하는 URL을 기술해주는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alt는 alternative text의 약자이고요. 대체 텍스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width가 있고 이건 폭이고요. 이미지의 폭이고요. height가 있는데 이건 높입니다. 그리고 border는 그 이미지를 둘러싸고 있는 테두리를 지정하는 것이고 long desc는 long description이겠죠. 그래서 이미지와 관련해서 이 alternative text에 그 이미지를 설명하는 텍스트가 나오는데 만약 그걸로도 부족한 경우에는 url을 연관되어 있는 문서가 위치하는 url을 링크를 걸어서 그 이미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속성입니다. 설명은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aat,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alternative text죠. aat는 대체 텍스트를 활용해서 시각장애인 저사용 저사양은 컴퓨터의 사양이 높지 않은 사용자들이죠. 그리고 저속도 사용자는 인터넷이 느린 사용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미지가 유실되는 상황 이미지가 html을 작성할 당시에는 이미지가 존재했는데 여러가지 의륜에서 이미지가 사라진 경우에 그 이미지가 어떠한 이미지였는지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서 이 alternative text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하시는 의미 있는 이미지라고 한다면 반드시 사용하실 것을 제가 권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가 이렇게 있는데요. 첫 번째 예제는 아주 간단한 예제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기 카피해서 콘솔에다가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생활코딩이라는 이미지가 출력이 되죠. 제가 여기 있는 이 url을 카피해서 제가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생활코딩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죠. 이 이미지를 웹페이지에 삽입하기 위한 코드가 바로 이겁니다. 즉, img로 시작하고요. sic, 소스로 url을 기술해주게 되면 그 url에 있는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웹페이지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그 다음 예제는 aat, alternative text, 대체 텍스트라고 하죠. 이거를 기술했는데요. 제가 이 aat를 한번 생활코딩 로고라고 이렇게 적고요. 리워드를 해보겠습니다. 뭐, 눈치 빠른 분은 아셨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 이미지가 로드되기 전까지, 로딩이 끝나기 전까지 보시는 것처럼 생활코딩 로고라고 하는 이 대체 텍스트가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즉, 인터넷이 느리거나 컴퓨터 사양이 느린 사용자들은 이미지가 다운로드가 끝나기 전에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지가 유실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지는 사라지고 생활코딩 로고라고 하는 텍스트가 보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게 어떤 이미지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이런 이미지 같은 것들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어떤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그런 디바이스들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이미지 있는 부분에서는 그것이 이미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소리로 듣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미지가 있는 부분에서는 여기 있는 AAT 부분을 소리내서 생활코딩 로고 이런 식으로 사람의 목소리가 나와서 이게 어떤 이미지인지를 알려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 참고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여기 있는 링크들을 보시면 이 AAT를 잘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웹접근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건지가 잘 나타나는 좋은 글들이기 때문에 한 번씩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